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처음 적발 시 최소 500달러에서 두 번째 적발 시 최대 3천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최근 아프간 카불공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등으로 이번 주 토요일 9.11 사태 20주년 기념식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진 가운데 뉴욕시경은 대테러 경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 현장에 있었던 구조팀과 주민들 중 60%는 당시 독성물질과 먼지 등에 노출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최초 구조팀 중 암 발병자는 총 1만 2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허리케인 아이다 로 피해를 입은 한인 수재민에게 가구당 500달러의 H마트 상품권을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9일이죠. 목요일 오후에 대학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주도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워낙 높이 올라가니까 이 연방정부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강력한 조치들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직원 접종을 의무화하겠다. 원래는 연방 공무원이죠. 연방 공무원들 백신 접종을 하든지 하지 않을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든지 아니면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라. 이걸 선택사항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택사항이 안됩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반드시 다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의무화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에는 연방직원뿐 아니라 연방정부하고 거래하는 모든 일반인들도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연방오피스라든가 이런 데를 들락드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거래하는 모든 일반인들도 공무원이 아닌 그 사람들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와 같이 일하려면 다 백신 접종하라는 거죠. 이게 연방직원만 따지면 약 210만 명 정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백신 접종 의무화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에 대한 것도 내놨는데 직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진 않았죠. 코로나 검사라는 선택지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직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든지 검사 결과를 내든지 이거 하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보험이죠. 메디케어 그러면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들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 그리고 이게 한 5만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만 곳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케어 직원들 모든 이 관련한 일들을 하는 그런 곳에 있는 직원들이 다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부뿐 아니라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도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칼을 빼든 것으로 실제로 이날 연설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미국인을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대부분의 미국인은 접종하지 않은 8천만 명 때문에 지금 좌저감을 느끼고 있다. 대유행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접종하지 않은 소수의 미국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들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접종자들한테 무엇을 더 보고 싶은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고 이는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발 백신 접종들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내놨고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지금 연방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주 차원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은 이미 공무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하라고 다 의무화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교통안전청 이것도 이제 연방정부에 속하죠. 교통안전청 TSA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거나 뭐 그 외에 어떤 교통수단을 타든지 지금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벌금이 첫 번째 위반 시 250달러 그리고 여러 차례 적발이 되면 최고 1500달러까지 물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벌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마스크 쓰지 않고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어떻게 올렸느냐 마스크 안 쓴 사람 처음 적발이 되면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이게 첫 번째 위반했을 때 적발됐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100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내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해지고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두 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중교통에서는 절대로 마스크 쓰지 않고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강력한 의지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면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방송에 나가는 날부터 새로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비행기, 버스, 기타 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게 1월 18일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8일까지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비행기나 기차 사셔야 돼요. 마스크 착용 사실 의무화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는 승객들과 이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방항공청이 지난달에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과 승객들 간에 충돌이 무려 3889건이 보고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만요. 8월에만. 엄청나죠. 이 중에서 74%가 74%가 2867건인데 이게 바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타는 것만 이런 거예요. 한 달 동안 2867건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문제로 승무원과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바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 취임 며칠 후에 바로 1월 29일이었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었고 항공사들은 이미 그 전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었는데 도로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을 연방 규정으로 만드는 걸 거부했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게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항공기든지 열차라든지 버스를 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경우 지금 벌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항공기 탈 때 이게 지금 승무원들하고 너무 충돌 사제가 많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전해드리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번 주 토요일이 9.11 사태가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시는 굉장히 긴장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아프간에서 얼마 전에 카불 공항에서 미군들이 마지막으로 철수하는 그 과정에서 자살폭탄 테러도 났었고 그리고 알카에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또 2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 행사가 크게 열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뉴욕시에. 그러면 어떤 테러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그래서 뉴욕시경이 이제 그 나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이제 대테러국인데요. 뉴욕시경 대테러국 마틴 마테라소 국장이 지난 8일에 9.11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추가로 가동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화된 걸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선은 폭발물 탐지견을 배치하고요. 현장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화기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그런 팀들이죠. 그다음에 폭발물 탐지 장비를 설치하고 폭탄 처리반도 이제 그 현장에 다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도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및 화학물질 감지 센서도 설치가 되고 감시 카메라 이런 건 당연히 설치가 되고요. 이런 것들 더 추가로 해서 정말 보완을 철저하게 하겠다. 다시는 그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빌드블라주 시장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테러에 대한 위협은 없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모를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뉴욕시는 전역에서 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9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세계무역센터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9일 테러 당시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때 당시 최초 구조팀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현장을 달려갔던 소방관들 될 수 있고 경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응급의료팀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세계무역센터 주변에서 거주를 하거나 그 주변에서 뭐 사무실에서 일을 했거나 가게를 했거나 매장을 갖고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사람들 그 세계무역센터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이제 각종 검사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보고서를 형식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한 결과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60%가 당시 현장의 환경과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현장이 뭐 화학 좀 독성 화학물질들이 이제 막 나오기도 했고 건물 잔해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먼지들이 워낙 또 그렇게 몸에 좋지 않은 먼지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들이마시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그때 당시 그런 먼지들로부터 그런 화학물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그 원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60%나 된다는 겁니다. 상당하죠. 그 지난해 기준 이 세계무역센터 건강 프로그램에는 10만 4천명 이상이 등록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런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중에 4분의 3은 최초 구조팀들이고 나머지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구조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10만 4천명 중에 4분의 3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58%인 총 6만여 명의 사람들은 현장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소 하나의 증세는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2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향을 받았지만 굉장히 서서히 그 질병들이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 이상 증가한 거고 평균적으로는 현재 그런 사람들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한 개만 질병 한 가지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거의 한 3개 정도의 질병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보이는 증상은 대부분 양성종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부호흡기 질환 영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거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한 암으로 피부암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남성 생식기암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그들에게서 발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증상도 이 암이래요. 암이 굉장히 사람들 속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무려 10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암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한 7년 사이에 한 1000% 이상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최초 구조팀 중에서 당시 현장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된 암 발병자가 총 12,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물론 희생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그 현장으로 뛰어갔던 사람들 그 많은 소방관들이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 잔액의 그냥 건물과 함께 무너지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20년이 되면서 그 사람들도 병 들고 그래서 아파서 그 병으로 인해서 심지어 숨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암 발병자들이 굉장히 12,00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진짜 많은 피해를 남긴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게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학생들 중에 남녀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남학생이 당연히 더 적고요. 여학생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0, 2021학년도 기준으로 미국 전체 4년제, 2년제 다 포함해서예요. 여기 여학생이 59.5%, 거의 60%죠. 남학생이 40.5%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점점점 여학생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에만 봤을 때도 여학생 점유율이 61%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런 추세대로 가면은 몇 년 안에 대학 졸업장을 받는 남녀 비율이 거의 1대 2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가면. 미국 인구 중에 고등교육학명 18세에서 24세 사이 구간에 여성이 49%로 남성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인구로 봤을 때 남성이 더 많죠. 여성보다. 같은 나이대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도 대학생 점유율은 여성들이 압도적이라는 건 여성들이 훨씬 더 대학을 많이 간다는 얘기죠. 재학생과 졸업생 이전의 대학 입학 지원자 수 성별에서도 가장 최근인 2021-2022 지금 이제 학교 막 들어가는 그 학생들의 경우를 봐더라도 여고생이 380만 5,900명 남학생은 281만 5,800명 여고생이 훨씬 많죠. 그래서 자연적 숫자에서도 분명 남학생이 남학생의 뒤질 여학생 지원자가 남학생보다 99만 명 35%나 더 많다는 겁니다. 올해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경우에 이것도 여성이 우세한 비율이 작년보다 1%포인트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배 이상 여학생들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지금 입학 사정당국은 그래도 남녀 비율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남학생은 한 45까지 약간 끌어올리고 여학생은 60이니까 한 55까지 좀 내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까지 유지하려고 그 입학 사정관들도 그런 여학생들을 조금 덜 뽑고 남학생들을 더 뽑는다는 거죠. 남학생들이 입학 시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우리 잘 알려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학의 뭐 더러운 비밀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남학생을 더 선호하는 이유. 그만큼 지원자들이 적은 거예요. 남학생 중에서. 뭐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거고 미국에서는 이미 40여 년 전인 1970년대 말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제 숫적 우위가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의 숫적 우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여학생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미국에서 남성은 아직도 대학 졸업장 없이도 괜찮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이에 비해서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남학생들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은 직장을 갈 수 있는데 여학생들은 대학을 안 가면 그런 직장조차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대학을 가려고 해서 이렇게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대학을 나와도 여성의 직장 전망이나 페이가 남성보다 못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대학을 뭐 굳이 나오면 더 괜찮지겠지만 안 나와도 난 괜찮아 라는 걸 수 있고 여학생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불균형적이고 더 적은 페이를 받기 때문에 대학이라도 나오려고 한다. 이게 분석인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유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학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60대 40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번에 허리케인 아이더로 피해를 입은 많은 수재민들이 있는데 특별히 뉴욕 한인사회에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수재민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뉴욕 한인회가 나서는 건데요. 뉴욕 한인회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들에게 가구당 500달러의 H마트 상품권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일환이고 이게 작년 그 팬데믹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신청하시면 그때도 이 H마트 상품권을 나눠드렸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 지원금 대상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에요. 그래서 뉴욕 한인회 전화 212-255-6969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 office at newyorkkorea.org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한인회 휴대전화 646-256-8252로 전화를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청을 하시고 피해를 입었다는 건 뭔가 필요한 서류 같은 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만약에 내가 세입자로서 어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그래도 500달러면 어디입니까? 아마 한 달장은 거뜬이 되진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꼭 그 혜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